제38회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가 찬양사역자를 초청해 다음 세대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부 찬양사역자인 달빛마을이 무대에 올라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과 자작곡 등을 선보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매년 연합 수련회를 열어온 하나되게 하소서는 코로나로 지친 다음 세대를 위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